다시 광주행 기차에 오른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700km를 오가는 무려 12개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 가운데 고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요 공식 행보 첫날 호남을 찾았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양소였습니다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그런 어떤 배판에 대한 불성취한 협조는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5.18 이후에 태어난 첫 세대의 어떤 대표로서 이런 광주의 아픈 역사에는 항상 공감하고 정신을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당에서 광주 시민은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없을 것이고 광주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내려서 저런 말을 했는데요 정미옥 의원님 어제 사실 같이 광주 동행하셨잖아요 실제로 물론 이게 다 본인 시각이긴 합니다만 정 의원님이 느꼈을 때 광주의 민심 이 대표를 바라는 시각은 좀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요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은 제가 참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원래는 일정이 대전을 갔다가 여의도 오후에 2시에 와서 회의를 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대전 갔다가 우리 광주에 분양소에 갔다가 그 다음에 여의도로 오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제안을 했는데 그 일정 문제 때문에 약간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는 굳이 오늘 거길 가냐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정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려운 저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대전에 갔다가 이제 광주에 갔다가 이렇게 오게 되는 일정이 갑자기 잡혀진 거예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보통 제가 이제 그 전에 저는 당 대변인도 하고 부대표도 하고 홍보기획본부장도 하면서 여러 분의 당대표를 사실 모시고 일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그걸 잘 안 따라줘서 사실은 실패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기를 하면 그게 본인이 한 것처럼 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런데 뭐냐면 그거를 여의도에 왔을 때 방송 언론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리경 최고위원회 제안으로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 지점에서 그 다음에 광주에 갔을 때 뭘 놀랐냐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현장에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었어요 그 누구도 사실은 뭐라고 소리를 지르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던 거예요 보수 정당이 호남을 찾으면 그동안에 그동안에 제가 눈으로 많이 봐왔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힘들지가 않고 그냥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젊은 기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오셔가지고 그냥 바닥에서 그걸 치고 있는 거예요 노트북을 그러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 모습이 그냥 여의도 풍경을 보는 것 같은 광주에 데려갔어요 네 그런 느낌 너무 놀랐어요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란 건 마지막인데요 이제 저희가 올라왔잖아요 여의도로 그 다음에 저녁때쯤이었는데 광주에 계신 당원들께서 저한테 이 카톡으로 너무나 수많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광주에서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든 모든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 화면을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광주 시민들께서 그러면서 좋은 평가를 너무 해주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광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30%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카톡에 막 올려주신 거예요 저 너무 어제 행복했습니다 정의원님의 긴 얘기 쭉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들어보니까 광주행은 본인이 제안했다 본인 자랑도 좀 섞여있는 것 같고요 어제 있었던 광주의 전반적인 풍경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사실 일부 보도를 보니까 호남 지역에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준다면 이념과 당을 떠나 지지할 생각이다 민주당의 부동산 실패 내로남부를 지적한 한 광주 시민도 있는데 실제로 이 대표가 어제 광주를 찾았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과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외연학장 혹은 호남구의 이런 것과도 다 관련이 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흐름과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즉 보수정당 그동안 계열의 정당들이 넘지 못하는 두 개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호남과 40대예요 이 장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그동안 철옹성처럼 지켜왔던 장벽이거든요 사실 호남에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들이 그동안 지지율을 20% 넘은 적이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면에서 한 자릿수였고 겨우 두 자리로 넘어갔을 때 그나마 선전했다고 평가를 해왔고 이정현 전 의원이 순천에서 한 번 처음으로 지역구에 당선된 게 그때 어마어마한 이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었지만 또 뒤에 이어서 여러 가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는 5.18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60항쟁과도 관계가 없어요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이념의 어떤 중요한 시민운동의 그런 거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서 한편으로 보면 좀 자유로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침없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또 거침없이 가서 또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접근이 이미 김종인 위원장이 뿌려놓은 씨앗이 싹이 트고 있다 이 싹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클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한테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이 호남과 40대만큼은 자신들의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그럼 지지를 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행보 자체가 상대의 약점을 치고 가는 이런 행보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정책 이벤트가 이후에는 이제 지금 민주당한테도 상당한 긴장을 줄 것 같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 근데 어제 행보 한 번이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번 달 안에 이 대표가 광주를 다시 한 번 가는 것도 검토하겠다 중도층 호남 외연 확장 이런 거에도 꽤 심혈을 기르겠다는 게 이 대표의 보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대선이나 아니면 정치적 지역에서 상당히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지를 못 받던 곳에서 지지를 얻게 되면 기존의 전통적인 지지층과 함께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광주에서 만약에 호남이나 광주에서 지지를 끌어올린다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만약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남 지역에서 지지를 끌어올리려면 지속적으로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하나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겁니다? 국민의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준석 대표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혹시나 누가 또 이상한 소리 하시거나 예전에 이미 정리된 문제 가지고 다시 불가져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저 노력이 다 무너지게 돼요 5.18 관련 망언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망언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나오서도 그런 얘기 해보세요 저 노력들이 한 번에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비슷한 계열의 여론조사 두 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실제로 정당 지지도에서는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0%포인트 가까이 차이나는 국민의힘이 옴더 정당 지지도에서 앞서는 집권 여당보다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여기는 오차범위 내긴 한데 일단 국민의힘이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광주에 특정한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이준석 효과의 덕을 좀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준석 효과 얘기 나오니까 이 얘기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쓴 책이 다시 오랜만에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2년 전에 대담집으로 공정한 경쟁 이런 책을 냈는데요 이게 2년 지나가지고 요즘은 순위 4위까지 올라간 이런 책인데 제가 책의 핵심 내용을 보니까 역시 개혁 보수, 보수 철학이 확실해요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흡수 통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경제 있잖아요 경제는 분배보다는 성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상당히 시장 경제 이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교육 부분인데 교육도 상당히 시험치는 거 있잖아요 전국적인 우리 모의고사처럼 이런 걸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걸 부활한다든지 수능도 수시보다 정신이 있잖아요 이런 데 경쟁을 하는 기회 공정 같은 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철학이 상당히 자기 주장이 좀 분명하다 물론 논쟁이 어디에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젠더 문제라든지 최근에도 여성할당도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서 논쟁은 있지만 본인의 주장을 선명하면서 상당히 보수의 가시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준석 효과 이준석 돌풍의 본인이 썼던 책까지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광주행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첫 행보 여기 계신 네 분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게 이준석 대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